41. 다은중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1. 거담제 2. 항이스타민제 3. 항경연제 4. 재산제 5. 진통제 정답은 2. 항이스타민제 42. 비타민D의 생선과 관련 있는 광선은 1. 가시광선 2. 자외선 3. 적외선 4. X선 5. 전자파 정답은 2. 자외선 43.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온도조절 2. 환기 3. 습도조절 44. 다은중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치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3. 치아의 맨 바깥층으로 가장 단단한 부위이다 4. 치근의 바깥면을 이루는 부분이다 5. 치아를 치조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45. 수질오염의 지표 중 하나로 100cc 이내의 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것은 1. 일반세균 2. 대장균 3. 용존산소 4. 염소 5. 탁도 정답은 2. 대장균 46. 약재에 물을 넣고 다려서 만든 약으로 오른 것은 1. 환재 2. 탕재 3. 고재 4. 산재 5. 주재 정답은 2. 탕재 47. 다은중강심제 투여시 주의에서 관찰해야 하는 부작용으로 오른 것은 1. 졸림 어지러움증 2. 섬액 3. 출혈 4. 호흡수 감소 5. 적할륨혈증 정답은 2. 섬액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건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의원 5. 방문간호 정답은 3. 보건진료소 49. 다수의 인원이 폭넓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토이하는 방식은 1. 브레인스토밍 2. 심포지엄 3. 그룹토이 4. 패널토이 5. 집단토이 정답은 1. 브레인스토밍 50. 에릭슨의 발달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영아기 신뢰감 대 불안감 2. 노년기 자율성 대 수치감 3. 성인초기 생산성 대 침체성 4. 학명전기 극명감 대 열등감 5. 유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정답은 1. 영아기 신뢰감 대 불안감 51. 다은중 치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독법은 1. 고압증기멸균 2. 자비소독 3. 여과소독 4. 이오가스멸균 5. 건열멸균 정답은 1. 고압증기멸균 52. 충수돌기염으로 미리 정해진 병원비를 납부했다 이와 같은 지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의료비가 과잉 징수될 수 있다 4. 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5.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53.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소아가 인두통증을 호소할 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광급식 4. 연식 5. 유동식 정답은 5. 유동식 54. 다은중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식물을 갈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환면이 넓다 3. 유치 중 가장 먼저 나온다 4. 총 4개이다 5. 하학의 경우 7세의 연구치가 교환된다 정답은 4. 총 4개이다 55. 다은중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검사는 1. 흉막천자 2. 복수천자 3. 골수천자 4. 정맥천자 5. 요추천자 정답은 5. 요추천자 56. 다은중 병원체의 탈출구가 호흡기인 질환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임질 4. 인플루엔자 5. A형간염 정답은 4. 인플루엔자 57. 항문주의 소형증 발적과 관련된 기생충 질환은 1. 회충증 2. 십이지장충증 3. 간흡충증 4. 폐흡충증 5. 요충증 정답은 5. 요충증 58. 업무 중 재해로 인한 휴업수당 제공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산업인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국민연금보험공단 정답은 4. 근로복지공단 59. 의식저하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기도개방 3. 흉부압박 4. 수혈 5. 부목고정 정답은 2. 기도개방 60. 간성온수 환자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시기는 1. 저칼륨 시기 2. 저지방 시기 3. 저염 시기 4. 저단백 시기 5. 고열량 시기 정답은 4. 저단백 시기 5.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